원희룡 후보님, 아까 질문을 제한테 안 해주셔서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지사하고 경제토론하면 우리 원희룡 후보님 자신 있습니까? 뭐로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압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벌써 두 번이나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 가지고 토론을 붙은 적이 있습니다.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은 돈을 뿌리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훔치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제주는 돈은 모아서 힘이 생기는데 이걸 푼돈으로 만드는 제주를 갖고 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뿌리고 그리고 각자의 활력을 키우는 국가 찬스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키우겠다. 압도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